저희 수록곡 라이까지 다 들려드렸고요 이렇게 추억 날씨에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유이스트 W가 될 테니까요 이번 앨범으로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예쁘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해주셔서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심이 들지 않는 유이스트 W 되겠습니다 파이팅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유이스트 W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들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고 19년에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늘 좋은 앨범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 유이스트 W 현장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유이스트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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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ntya 감사합니다.